안녕하세요. 사물학평 해설강의 한종철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원 사물학력평가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이어서 해설강의를 진행할 건데 이 총평의 영상은 해설강의에도 수록이 되고 그리고 캐스테에도 수록이 되니까 해설강의에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스킵을 하고 바로 해설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물학력평가 보느라고 제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문구를 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강의 중에 PD님 이 한자를 읽어봐 주십시오. 기억이 나시나요? 솔직히 저도 다 잘 못 읽습니다. 음을 읽어보면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 문구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뭐라는 얘기야? 좀 저항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문구이기도 한데 의미가 괜찮습니다.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면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이 모의고사도 시험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잠깐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모의고사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아니다. 가장 최우선순위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예상을 하시겠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몰랐던 부분 또는 내가 충분히 채워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맞았어? 이걸 제일 먼저 묻죠. 시험 잘 봤어? 진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수능인 실제 모의고사 성적과 수능의 성적은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만점을 맞던 친구들이 수능장에 가면 3등급으로 떨어져서 좌절을 맛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찾아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이 나왔어. 그런데 두 문제를 틀렸는데 1등급이 나왔는데 그 틀린 문제가 만약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틀렸다면 1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의고사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등급은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틀린 문제들의 면면을 보니까 내가 다 몰라서 틀린 거야. 공부를 아직 덜해서 틀린 거고 실수로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 모의고사는 성공한 거란 얘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볼 모의고사에서도 나의 공부를 점검하는 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간혹 부모님들도 보시니까 부모님들 그리고 저 또한 포함해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몇 등급이야? 이번에 시험 잘 봤어? 그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 실수를 많이 주렸니? 모르는 거 많이 찾아냈어? 그걸 먼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그런 거란 얘기죠. 실제 성적은 수능장 가서 잘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총평에 앞서서 우리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올 한 해를 시험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순서들은 설명을 할게요.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총평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3월 이후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에 처해진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들을 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이번 3월 학력평가 확정 1등급 컷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물리원부터 지하권까지 1등급 컷이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학원의 경우에는 1등급 컷이 38점이에요. 아직도 우리 재학생들은 화학원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 실제 난이도의 절대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실제 화학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지구각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코멘트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지구각원의 1등급 컷이 40점밖에 안 돼요. 그럼 정말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아진 것일까? 일반적으로 지구각원의 경우에는 과탐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좀 편한 과목, 공부하기에 수월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 중 가장 포인트가 바로 지구각원이죠. 솔직히 요즘에 좀 약간 저존심 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과거에는 생원이 선택자 수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선택자 수 1등이 지구각원이에요. 그래서 지구각원을 꽤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을 하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지구각원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만점을 맞기 위해 지구각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과목의 등급이 잘 안 나오고 다른 과목이 힘드니까 임시방편으로 지구각원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걸 또 전략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공부량이 그렇게 많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적당한 등급을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의 공부량에 투자를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용도?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각원의 경우에는 점점 선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평가원이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변별력을 향상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구각원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어찌 됐든 간에 충분한 공부량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생명과학 강사니까 생명과학원의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추정컷이긴 하지만 43점 정도로 형성이 돼요.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이 43점이 가장 표준적인 거예요. 43, 44, 45 정도거든요.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 시험의 경우에도 그래서 생원은 안정적인 등급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 전략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을 텐데 학력 평가의 성적은 어쨌든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교육청 기출과 평가원 수능 기출 그리고 EBS 연계교재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이죠. 그런데 이 기출의 경우에 수험생들이 보통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기출 문제를 개념을 공부하면서 풉니다. 또는 개념을 공부할 때 다 못 풀었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풀고요. 그런데 문제를 한 번 풀었다고 해서 문제가 분석이 될까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관찰하여 내가 어떻게 이 킬러나 중킬러 유형에 대해서 차후에 유사 유형이 나왔을 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결과를 정리해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수능 특강이 나왔다고 해서 수능 특강을 또 병행해서 풀어요. 기출 문제 분석이 다 안 끝났는데 불구하고 여러 권을 푸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건 온, 오프라인 다 통틀어서 재수생, 재학생 다 통틀어서 6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 문제 분석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EBS 연계교제든 사설 문제들이든 기존의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변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듬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전까지 기출 분석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EBS 연계교제든 사설이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를 풀면서 채화를 하고 훈련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학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 4 모든 단원을 분석을 하는 것이냐? 실상 그렇지 않아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읽고 유형을 파악하고 킬러 중 킬러라면 의미 있는 접근법을 정리해보고 계산 문제라면 그 계산이 얼마나 간결하게 풀릴 수 있을까? 계산 방법에 대한 고민. 이게 분석이죠. 생명과학 1은 2단원, 유전 단원과 그리고 3단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신경기항상성 면역 이쪽이 분석을 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1단원과 그리고 3단원의 절반 정도 그리고 4단원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다 개념형 문항들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6월 평가원 전까지 유전 신경기항상성 면역을 분석하자. 앞서 얘기했던 방식으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개념 정리를 해두자. 아니 선생님, 6월 평가원 전까지 기출만 하면 나머지 수능 특강과 같은 연계교제나 또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설 문제를 언제 풉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 현실은 6월 평가원 전까지도 기출문제가 충분히 체화되거나 분석되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이 거의 과반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 생명과학으로 치러진 기출문제가 의미 있게 5개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5개년에 교육청 기출만 몇백 문제가 될 거고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도 몇백 문제가 돼요. 그럼 그 많은 문제를 6월 평가원 전까지 하는 것도 사실 벅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두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 6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분석과 기출문제를 통한 나머지 단원의 개념 정리를 하는 걸 우선순위로 잡자. 현실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지만 실제 공부라는 건 현실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잡으면 틀어져요. 틀어지면 또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EBS 연계계조에 대해서 어느 시기 때 그러면 풀어보는 것이 적합하냐. 앞서 전 단계에서 6평전까지 기출분석과 기출 나머지 문제를 통해 개념 정리가 확고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6월 평가원 이후에 7월과 8월. 왜 6월은 뺐냐면 6월달은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 재학생들은 마지막 기말고사 내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달과 8월달 9평 대비로 기출을 복습하면서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을 분석 및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은 보통 6월이나 7월달에 출시가 되는데 이 수능 특강은 개념적인 부분을 좀 많이 비중을 두는 부분이고 수능 완성은 개념보다는 실전 문제 쪽에 비중을 많이 둬요. 그래서 파이널 시기인 9월, 10월경에 수능 완성을 분석 그리고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실상 하반기 때 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상반기 때 너무 몰아서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버리면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하반기 때 훈련하거나 활용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온라인의 선생님들, 오프라인의 선생님들 그리고 각각의 학원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들을 많이 구입해서 풀어보는데 솔직히 닦아놓고 한종철 모의고사 포함하여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이 평가원이나 EBS 연계교재 문제보다 더 좋을까요? 다 모방하는 거잖아요. 평가원이나 수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 그건 이제 서로 다 인정하는 바고 그런 측면에서 EBS 연계교재를 의미 있게 풀어보고 분석하고 정리하려면 하반기가 적절하다. 그리고도 여력이 된다면 사설 모의고사를 7월부터 그리고 10월까지 활용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사설도 기출 변형들이니까 이것이 제가 준비한 3월 학평 이후의 학습 전략입니다. 공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적은 나랑 안 맞아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어서 기출 중에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기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에는 3월, 4월, 7월, 10월에 치러지는 교육청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6월과 9월에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근데 올해 수능에 킬러, 중킬러 위주로 생각을 하더라도 올해 수능에 가장 흡사하게 출제되는 모의고사 문제가 바로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살펴보면 알아요.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수능 문제의 킬러, 중킬러는 작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형태가 매우 흡사하게 변형이 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킬러, 중킬러에 목말라이고 그 훈련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6월 평가원을 분석을 해둘까요? 그리고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조차도 강의를 진행 중에 6평이나 9평을 분석을 거의 완벽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배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해설지 정도 수준인 거지. 선생님들조차도 소화하기 힘든 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파이널 시기, 9월, 10월 달에 6.9평가원을 분석하여 강의에 반영을 해서 파이널 강의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6.9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동안의 모든 기출의 압축판이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 가장 많이 흡사하게 반영되는 모의고사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반드시 6.9평가원 분석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도 6.9평가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3월 학력평가 첫 시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성실하게 치렀을 텐데 이제는 3월 학평 이후에 학습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 이제 결정을 하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바로 해설강의 진행할 거고요. 해설강의 진행하기 전에 했던 이 약간의 잔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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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